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이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 형이야 제가 겪어봤는데 롤을 공부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은 배부른 상태에서 하면 좀 뭐라고 하죠? 좀 피곤해가지고 내가 활성화가 안되더라 밥 먹으면서 로락이 이게 잘 안됨 244점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점이죠? 243점? 1점 손에 중 마이너스 1점 중 폭군이군 폭군이군 요새 메타의 카사딘 어떤 것 같나요? 요새 메타의 카사딘 뿐만이 아니라 뭐 챌린전 게임 아니면 미드는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본 챔피언을 하든 그냥 다른 라인 이기는 데가 이기는 것 같은 미드가 옛날 서폿이랑 똑같은 요즘 서폿이 진짜 영향력이 크고 정글 서폿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정 정 정 수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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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미드 시리즈 나 전판도 탑 걸려서 수압 받지 않았나? 왜 또 탑이야? 라이엇이 억까 하는데? 뭐지? 뭐지? 미드 비에고? 이즈 이런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정답이네요 탑알인가? 미드 녹턴일 것 같냐? 방어력 돌자 정글 에코 미드 녹턴일 것 같음 왜냐? 에코나 아리가 미드였으면 1,2픽으로 나왔을 리가 없음 뭔지 알죠? 이즈 이런거 안좋은거 이거 왜 했냐? 하나 버리고 아니 먹고 어 역시 탑 에코인가? 아니 어 뭔데요? 그거는 너무 안좋은데요? 보여 루시안 1초 후 재생성 그리고 남아있는 전멸 뭔 상황인지 대충 알것 같긴함 목풀이잖아 얘 아 예 받았습니다 레드 야미 아니 3대1을 싸우려고 해 너희 다 메콘데 덕톤아 반갑습니다 1박 2일 거세요 너프리긴 한데 어? 1박 죽었음 뭐야 어 안되나? 피하고 가버려 곧 잡았습니다 야미한데요 너무? 나 4킬인데 굉장히 맛이 좋다 응 그래그래 맛이 굉장히 좋은건 사실이야 어? CS 다 못먹은건 사실이야 뭐야? 나 킬 많이 먹었어 아 위아래 위아래 피하면서 피하면서 아 너무 아깝다 타비요 패팅 그만 범근진 패팅 그만 아깝다 고마세요 우리 싸워라 나랑 니신은 귀 닫을래 백인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안중 아유 바운스입니다 1박 2일 야미요 승리지 만원 쓰라기요 에코도 한번 잡긴 해야겠는데? 저거? 협쪽으로 가자 독턴 뒤에 있어 어 네이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 맛있어라 루시안이 너무 죽는데? 참지 않는건가 슬슬? 좀 참아봐 안죽으면 이길만해 왜 걔 못참니 어? 슬슬? 엠 상황이 애매한데요 되는거 맞나?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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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했는데 womp 뭐 없나? 어 없나요? 일단 크게 몰아 캠프 썼나? 아 까비 이게 안돼?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리트쇼를 봤다고? 레전드 아니 그와중에 근데 우리팀 왜 다 죽었어? 뭐야 이게 무슨일이래? 잡았어 다행이네 살면서 하자 어우 다행이다 할만한데 이러면? 오케이 좋아요 가보자 좋습니다 거 이리로와 이놈아 가버려 뭘 받아야겠지? 용까지 먹어서 좋은데? 오브색트까지 막템을 뭘 가지? 그냥 대자연 가버리고 싶네 이번판 대자연 카사딘 한판 할까? 어차피 딜은 이 정도면 완벽한데 아 이게? 어 나쁘지 않은데? 뭐야 이게? 왓? 아니 아리님 이게 물불이에요 어 에코님 반갑습니다 왓? 아니 풍이 있었어? 아니 반갑습니다 좋네 이리오가 리트쇼 고수인데? 오케이 근데 조합이 상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 돌진 조합이긴 한데 돌진하면 다 녹는데 그냥? 돌진하는 족족 그리고 아리가 좀 방금 그 1박 1 거의 입수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박 2일 너무 시원하잖아 대포가 그냥 막템 대사연 갈게요 대사딘으로 가자 아 그냥 텔포 타? 몰라 몰라 아니 아니 녹톤아 오? 뭐야 뭐였지? 어 잘 봤습니다 자 대사딘 가겠습니다 대자연의 여기까지 그냥 강철의 영약하 체력 4천 마저 160 굉장히 강해졌다 지금 니즈 없으면 저 절대 안 좋거든요 이제 이런 거 그냥 들어가 구지성으로다가 어 대자연이야 형 대자연이야 대자연이에요 사비 와 나 진짜 안 죽는데? 할만 안가? 대신인 것 같은데? 어? 형 어 어 형이야 어 형이야 흠 니코가 아 그래요 가자 가골까지 그냥 가버릴까? 마렵긴 하네 어 나 대자연이야 얘들아 갈게 그냥 이거지 이걸 노렸거든요 이게 카났딘이거든 너 여기 자신 있어? 너 있구나 갈게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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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강철의 영약이 필요했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데 강철의 영약을 그거를 좀 간과했네 시식에 좀 약해짐 헤르메스 팔아버려서 괜찮아 어차피 바론 타이밍에만 안 죽었으면 돼요 지금은 한번 죽을 수 있어 심지어 녹턴이 먹어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다행이지 뭐 와 느린 거 봐 개 느림 이속 뭐여?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 형이야 어 죽여봐 어 형이야 뒤로 돌아갈게 너 막으려고 했지 벌 좀 받자 어 형이야 수고했습니다 되지 이번판 승리지 만원 네 아 성공 아이생 아 만원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쳤다 미쳤어 탱은 좀 어 네 아 오케이 일단 텔포 타보자 버리겠다 아 아깝이 아깝다 아 그 제디 잘했는데 너무 아쉽네 trends 집중하세요 사람 한 children laughter chiffon 끝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막아볼만 하지 않나 세명이라 축on phenomenal 어 아 잘못하면 끝나겠는데 이러면 어어 어어 end what 아 끝나겠는데 이러면 hebt Bye urer suffon 아쉽다 cheiron 왜그랬어 끝까지 아쉽네 못뛰고 잘하는데 아깝네 전판 째리네 전판도 잘해보자 전판처럼만 해 너 재능있어 너 그대로만 해 후방가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조합이 후방가면 진짜 질수가 없는 라칸제리, 카사딘, 자르반 이니시 소삐도 있고 뭐 가능한가 근데 일로가긴 해 뭐야 이달이 먼저 이달이 먼저 터졌다 게임 리드가줘 저는 게임이 터졌는데 그냥? 카사딘 때문에 이긴거 아닐까요? 카사딘 아니었으면 저렇게 안있을거 아니야 카사딘이라 들어온거잖아 그쵸? 미드캐리 미드갭 카사딘 아니 이게 돼? 뭐야 보순가? 어? 이게 왜 되냐? 이달이 여기 이달이 아유 반갑습니다 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말지 라카나 백팽 찍었잖니 이걸 했어야 됐을까? 흠 내 너 그럴줄 알았지? 너 이리와서 좀 앉아봐라 와드 안치고 있는게 수상하더라 아 뭔소리임 이거? 뭔소리에요? 와 이걸 들어와 니달리? 야 짐승이구나 잘가 어우 형이야 아니 이걸 왜 들어오냐 니달리야 1킬이랑 2킬이랑 그냥 교환해버리네 한번 가볼까 이거? 나까지 필요없을거 같기도하고 근데 와 죽을뻔했네 레전드 어 죽었네 들어가세요 어 형이야 아 어? 아 아니 이게 왜 맞니 어 잘 맞았다 그래도 창만 피했으면 다 잡았는데 아니면 그냥 천천히 할걸 그죠? 괜히 들어갔네 어 네이스 갈리오 잡으러 가자 어 형이야 자르바나 좀 열어봐 자르바나 좀 열어봐 아니 자르바나는 애들은 이거 왜 안 열어주냐 계속 우리 팀이잖아 어 잠말쓰기 아까운데 몰라 자 지금은 메자에 올려도 된다 그죠? 이제는 가자 지금은 가는게 맞아 어 재능있어 어 형이야 어 형이야 그래 잘 수고하세요 요리조리 잘 피하네 이 녀석 너 아까 아침에 350점까지 간거 아시나요? 나 350점이었어 아까 2승에서 3승만 더하면 그만였는데 점수를 하는게 있다가도 없는거라 님들 그 100점이 되게 커보이는데 5연승하면 100점이에요 금방이야 들어가세요 드디어 244점 시작 242점 도착 2점 손해받음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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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거 같은데 2점 손해임 너프다 뱅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사가 2점 손해 이렇게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렇게 막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면 누가 얼마 손해인가 아 카사가 2점 손해입니다 정답 카사가 2점 손해입니다 10점 손해입니다 1점 손해 2점 손해 감사합니다.